자, 난 돼기 똥자루 자루! 안녕! 난 꿀밤이! 타워가 위에 봐봐, 꿀밤아! 빨리 빨리! 와, 너무 예뻐! 대박, 대박, 대박! 아니, 난 저 하트에서 지금 눈을 못 떼고 있어. 계속 저거만 보고 있다니까? 그 하트 옆에 있는 동그라미들도 예뻐. 약간 포인트 들어간 것 같고, 인정. 그거 인정. 오늘은 이렇게 자루타워가 싹 변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꿀밤 타워도 싹 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꿀밤 타워 변한 다음에 자루타워 또 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루타워 변하면 그 다음에 꿀밤 타워 또 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변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영상 찍기 해줬으면 좋겠다. 영상이 앞으로 마를 날이 없이. 맞아요. 이게 그리고 난이도가 좀 있는 게 뭐냐면 바로바로 경사가 졌다는 거야. 회오리가 조금 더 힘들어졌어. 맞아, 이게 회오리가. 어, 잠깐만. 근데 이런 거는 원래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뭐야, 대박인데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회오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올라가는 거라서 안 돼. 와, 이거 좀 아이디어이 좀 있었다. 머리 좀 썼다. 못 가게 그냥. 까비요. 까비고요. 어, 근데 이게 진짜 웬만한 모든 사람들이 저기서 약간 절망할 수 있겠는데? 어, 회오리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 저거 못 할 것 같아. 어, 시작부터 절망하겠는데? 와, 야파트다. 와, 파트다. 파트 예뻐, 파트 예뻐. 아프, 뭐야, 아프. 후유, 철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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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야! 조심해! 야, 나 먼저 갈게! 야, 이거 아프다. 까비 파트다. 여러분, 항상 사다리 같은 데서는 응.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된다고 꿀밤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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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예쓰. 오케이, 잘 올라왔고요. 어, 야 근데 이거 뭔가 의미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하체에다가 이렇게 막대기. 왜? 큐리트의 화살? 처음에 그럴 수 있다가 볼수록 어, 그니까. 그럴 수 하지 않았어. 어, 볼수록 어이없었어. 아, 웃겼다. 야, 나 피가 와. 잠깐만. 이거 내가 볼 때는 응. 어, 하트에다가 저 막대기인 거 보니까 응. 자루한테 목걸이를 하나 사주고 싶다는 게 아니까? 비싼 걸로? 목걸이? 응. 왜? 목걸이를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 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하트 목걸이? 어, 예쁘다, 예쁘다. 너무 좋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언제 사주시나요? 한, 한 500만원짜리. 어우, 어우. 야, 야, 야. 어우, 좋다. 그러다가, 우아우. 야, 야. 우아! 여러분들 제가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사다리에 매달려서 점프를 하면 안 된다. 아까 꿀밤미가 보여줬잖아. 아, 왜냐면, 왜냐면. 꿀밤미가 화면에 잘 안 자리. 잘해, 잘해. 여기서 꿀밤미가 시원 보이게. 짝짝짝짝 하다가 오. 잠깐만, 여기도 되거든? 아, 저한테 원래 돼, 원래 돼. 멈추면 안 돼. 마지막에 간대, 마지막에는. 어. 반대들하고. 어, 한 번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해보자. 짝짝짝짝짝. 여기까지만 돼. 어, 여기까지? 여기는 안 됐고. 여기는, 어, 너무 넓어서. 오, 야, 야. 멈췄는데? 잠시만. 나만 멈추고. 조심하자. 오. 도도도도도도도. 아! 짝짝짝짝. 아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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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파도가. 자오리야. 와, 대박. 우와. 엄청 예뻐. 이 꽉 찬 마음은 꿀밤이한테 주는 것 같은데, 이 빈 마음은 자로 주는 것 같고? 아, 여기다가 자막에 나갈 거예요. 자로 거, 자로 거, 꿀밤 거, 꿀밤 거. 꿀밤 거.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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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나눠가져, 솔직히 하나씩. 알겠어. 여러분, 사과하면 내가 나눠가져 줄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요, 미안해요, 언니. 미안해. 어? 반항족이요? 나눠가져. 미안해요, 언니. 빨리. 미안해, 언니. 아, 좋아. 이거 어떻게 가냐? 어, 뭐야. 이렇게, 이렇게. 이거 왠지 한 번에 죽을 것 같이 생겼 거죠? 어, 진짜? 어, 그럼 조심하자. 이거 진주 아니냐? 그러니까, 나 지금 그 생각했어. 이거 진주인가? 아하하하. 와, 하트 금목걸이에다가 진주 목걸이까지. 와, 완전 살림살이 나아지겠다. 우리 팔자. 아하하하. 어우. 자르라, 꿀밤이 살림살이 나아지겠어요. 어, 살림에 보태 쓰자고. 어, 좋아. 와, 근데 맵이 왜 이렇게 이뻐졌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길래 이렇게 예쁘게 바꾸셨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나서 아, 안되겠다 싶어서 바꾸신 건가? 그런가? 영상을 봤더니 너무 밋밋한 거야. 에? 이게 우리가 만든 터가 맞다고? 우리가 이렇게 밋밋하게? 어, 잠깐만. 어, 이거 여기는 기억나. 이거 꿀밤이. 왼쪽, 오른쪽 왼쪽이었던 걸로 기억하느냐? 내 기억력을 믿어. 아. 그래서 뭐라고? 아하하하. 오른쪽, 왼쪽, 왼쪽이요. 네. 자아. 어, 야. 어, 여기 뭐였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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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 간다. 아, 이거 뭐였더라? 콜라스 간다. 오케이, 콜라스. 아, 야. 오타, 오타야. 잘못했어. 제발. 야, 너 반대로 가고 있다. 가자. 여기야? 네. 좋아요. 어, 맨들맨들맨들하미. 자, 여기는 딱 봐도 여기로 쏙 들어가서. 어, 야, 야. 아픈데? 어, 딱 봐도 할 때마다 화면을 한 번 돌려보고. 이거 가운데였는데 이거 믿지 마세요. 그 글씨 사라졌다, 잠깐만. 와, 이거 너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글씨는 지워놓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그러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저거. 몰랐으면 사람들 양쪽 다 떨어졌을 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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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왜. 오, 피카. 야, 야,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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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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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ght. 오, 좋아, 좋아. Far whatever. 오, 오, 오. 상처가 싹!ioniung gaspyr mantener. 한 번만 더 가 suas makeupsnipa grande. 잘해, 조심해. 여기 진짜 아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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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야, 큰일났다. 여기 피 많이 닿는 거? 또 기다려야겠는데? 아, 맞네. 안 돼, 이제 최대한 걸어와봐. 잘해볼게. 오우, 어쩔 수 없지. 야, 안되겠는데? 야오 플러스 플러스 야오 까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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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매직 그래서 두번째야? 어 확인 잘하는데? 너무 잘했구요 바깥으로 튕겨서 나가는거 아니겠지? 숨 안 쉬었어 어 나도 야 피 잘 봐 너 하 있다 여기 분필 정답 분필 정답 이거 루아똥 어 잠깐만 위에랑 너무 가까운데 좀 무섭고 멈춘다지 잠깐만 멈추지마 멈추지마 스탑스탑 스탑은 멈추라는거지 참 멈추지마세요 자 그래도 이정도면 멈춘maz 아니오 근데 우리가 멈추는 다리를 더 많이 터득해가지고 이거 안빠지나요 자르나서 여기 그냥 오면 돼! 그냥 오면 돼! 과연? 근데 더 무서운데, 거기도? 좋아, 좋아, 좋아! 재수없어 예? 너무 잘해 어이없네, 어? 단무지! 야, 이거 너무 단무지 색깔 아니냐? 맛있겠다! 단무지 오덕오덕 이건 사각 단무지네? 예? 예? 이거? 응 저거는 어? 저거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래 저거는 단무지라는 거 잘 알겠다, 저 동그란 거 맛있겠다 진짜, 나 단무지 좋아해 나 그런 거 좋아한다? 어떤 거? 단무지 오랫동안 입에 물고 있는 거 어? 야 응? 나도 달달하지 않냐, 나중에? 이게 물고 있으면 뭔가 아주 뭔가 뜨끈해지긴 하는데 뭔가 물고 있으면 달달하고 달짝지근한 게 맞아 맞아 맛있어 우리 근데 이런 거 나가도 괜찮을까 이미지?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래? 왠지 안 그럴 거 같아서 혹시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비밀로 하도록 해 아, 비밀로 어, 문제 나왔다, 문제 나왔다 자루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보석보다 맞아, 자루는 보석을 좋아하잖아 너 그러다 죽으면 어떡할라 그래? 나도 그래서 지금 가까이는 못 가 자루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뭘까요? 어 생일, 어 더 추가됐다 자루의 생일은? 자루의 생일은? 자루의 생일은 10월 30일입니다 아이씨 어머니, 너는 10월 10일 쪽으로 뛰는 척 하면서 10월 30일로 뛰라 했거든? 어 이렇게 어 그래 이렇게 할라 했다 자루의 혈액형은? 어 뭐야? 저기요? 루아님? 지익님? 이거 가능한데요? 저기요? 어, 저기요? 자루는 형이 없나본데? 자루는 형이 없다로 가자 그러면 자루의 혈액형은? 무형 무형, 피가 없습니다 자루는 무형 무형 문화재형 무형 문화재형 무형 문화재 자루는 무형 문화재였고요 가자 이거는 자루의 혈액형을 몰라도 깰 수 있는 타워였습니다 아 진짜? 어 그렇게 됐네? 오늘은 이렇게 자루타워가 싹 개편돼가지고 문제도 더 생기고 하트 음악 발판도 있고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근데 마지막에 자루에 혈액형이 없다는 거에서 자루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 명 났습니다 자루는 피가 없어 사실 뱀파이어야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